교수님! 응? 뭐야? 교수님! 잠시만요! 교수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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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왜 F 맞은 거죠? 점수는 같은데 영훈이는 B 맞았다고요! 어떻게 된 거죠? 어쩌라고? 이거 먹다 F면 저 하고 먹는다고요! 문영아, 그건 내 알빠가 아니란다 제 눈물이 안 보이시나요? 눈병 걸렸니? 눈물이 안 먹히다니! 자기야 다음 작전! 교수님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셨겠지 자기야 다음 작전! 실은 저희 아버지가 막노동 하시다가 머리에 벽돌을 맞으셨겠지 말도 안 돼! 부모님까지 팔았는데 안 먹히다니! 얘들아 식상하기 짝이 없구나 좀 참신한 거 없니? 그럼 이유라도 알려주세요! 정말 모르겠니? 설마 그 일 때문인가요? 뭔데 나도 알려줘! 이 새끼나 제 비밀치고 하자고 했어! 뭐? 아니 교수님 저도 잘할 수 있다고요! 그게 문태가 아니잖아! 너희들 8월 14일에 뭐 했니? 영훈이랑 술 마셨는데? 굴어치지마! 너 과제했다며! 내가 구라를 왜 쳐! 걔 나랑 있었는데? 아니 시발 너랑 영훈이랑 왜 같이 있었는데? 그, 그러면 안 돼? 넌 맞아 이 변태새끼야! 너 영훈이랑 잤지? 잤지? 잤네! 잤잖아! 김조교! 이 녀석들 끌어내게! 저리 해! 응! 뭐야? 으이씨! 거울 수 있어! 거울! 아! 으이씨! 내 생일이 은제인지도 모르는 학생은 필요 없네 가자고 김조교 네! 교수님 교수님! 잠깐만요! 아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교수님 얘보다 잘할 수 있어요!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요! 교수님! 교수님!